봄투데이 VR제품의 핸드메이드 카드지갑형 심플컬러 라인 케이스입니다. 3G LTE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색상은 그린 색상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카드 한 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핸드폰 장착은 위쪽에서 아래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탑 부분은 오픈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어폰과 D&B를 시청하실 때 편리함과 충전 시 편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커 힌트를 사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아 제품은 원단 자체가 말랑말랑하여 충격 흡수에도 굉장히 좋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 커버는 위쪽이랑 아래 미세한 자석으로 미세한 자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을 생각해 옵션으로 탑 empezar 버터 하단 어린이 상자 지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